아멘 할렐루야 또 그 하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에서 48절까지를 43절 상반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자기 백성을 매일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상반제 매일매일 드릴 번제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제사장들에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고 생기있게 살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성전에서 만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도 그래서 이런 예배의식이나 또 예배한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의식하며 나아가는 순간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또 좁은 의미로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정해놓고 또 이 예배라는 형식을 정해놓았으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말씀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죠 소중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전심으로 드리지 못할 바에야 드려봤자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드리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전심으로 하는 사람은 예배를 예배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함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오늘 여기에서도 그래서 매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매일 예배를 드려라 상번제를 드려라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서 매일매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하반절을 보면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존재든 삶이든 내가 하는 행위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또 역사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사실 잘 들인다고 하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우리 예배를 간절한 그 마음에 나타날 때 참으로 임재하고 참으로 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없으면 그것은 거룩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그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면 헛것이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룩함, 그런 전심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4절에서 46절을 이렇게 보면 은약을 맺은 자기 백성과 함께 백성과 늘 함께하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과 복잡한 절차를 통해 제사장을 성별하고 해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신 그 일의 목적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우리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추레굽 사건과 정교한 성별의식은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며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과 열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기뻐하면 하나님은 그 것으로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과가 나오고 지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일상이 오늘 내가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도 이제 이말분 간사님 이렇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하고 은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제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도 이렇게 보니까 그 남미리안이 항상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게 제 나이대쯤 되고 또 좀 위나 이렇게 되면서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이렇게 몸이 좋지 않거나 또 연세가 드시고 이러면 이렇게 잘 또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그게 소중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느끼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또 이제 이제 그 연세가 드시고 이런 분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본인한테 나도 나를 걱정할 때가 오겠죠 이제 내가 괜찮을까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후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을 이렇게 당해도 끝까지 진실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은 그 어떻게 해서든지 실마리를 풀어내고 실마리를 잡아서 풀어내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7절이 이렇게 처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위임식은 7일 동안 지속되었고 그동안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씩 속죄제를 드려서 제사장과 재단을 위해서 속죄했고 재단에는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죄를 통한 정결과 성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시에 그 7일 동안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죄의 영향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힘껏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붙어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이 형식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것이 내 신령과 진심과 어떤 그것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배한다 하는 것은 이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안 그렇다고 마음이 중요하니까 나는 마음은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집에서 뛰어들고 있는 우리 서민이 마음은 다 그래 하고 싶다니까 마음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그 마음이 형식으로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의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그렇게 하지만 어른인 우리는 부모인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해야 되니까 형식으로 형식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나는 좀 마음이 덜 가고 덜 막 이렇게 해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마음이 정말로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걸로 자꾸 끝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제 마음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 하면요 세상에는 형식으로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집에서 그냥 예배들어 다 아시죠? 아시지 뭐 뭐 굳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그러면 세상에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할 게 다 늘 그 예화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 마음 알죠? 네 마음 알죠? 이렇게 어제도 이제 형님하고 이제 그 저기를 갔다 왔어요 그 부총회장 된 거기에 감사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형님 혼자 가기 또 이렇게 그거 하고 하니까 이제 같이 가면서 갔다 왔는데 가면서 이제 오면서 형님은 도와주기 이번에 이제 선배고 고등학교 2년 선배고 고향에서 또 또 영남에서 굉장히 또 입지적으로 그런 분이니까 도와주긴 했지만 분명하게 자기는 총회 일이나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하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문자를 보낸 걸 내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보금전하지 않고 그런 거에 신경 써서 있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형님 교회 같은 데만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부촌 노회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하면 몇 번째 노회를 하는지 몰라요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노회 장소 얻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노회만 해도 이렇게 노회 장소 가지고 생색을 굉장히 내면서 해 주니 마니 막 이러면서 그럼 매년 노회 장소를 이렇게 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해 주고 이번에 또 노회를 할 때도 식사비만 이렇게 주거든요 노회 이제 밥을 안 주니까 코로나 때문에 밥을 안 주니까 식사비를 줘요 노회에서 그런데 그게 뭐 식사비 해봐요 원래 식사비 노회에서 우리 나오는 게 1만 5천 원 정도 되나 그래요 그것도 많지요 사실은 1만 5천 원짜리 밥 먹는다는 게 그게 많은 건데 조금 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일부러 2만 원 주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형님은 이번에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좀 내고 해 가지고 3만 원을 더 해서 5만 원씩 주려고 하더라고요 아 그쪽 노회로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선하게 잘하려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전도만 잘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예로 들기를 빵집에서 다른 거 잘할 필요가 뭐예요 빵집에서 빵만 잘 만들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빵집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아니냐 빵집에서 떡을 잘 만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요 빵집에서 아니면 옷을 잘 만들 이유가 없다는 빵을 잘 만들어야 돼요 빵집은 옷집은 옷을 잘 수선하고 그렇게 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하고 복음전하는 거니까 그것을 잘하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복을 분명히 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곳에 관심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그런 재밌는 예화가 있다고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칭찬이 오니까 아이고 왔나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벗은 발로 쫓아가가지고 천국에 반갑다 장로님이 오니까 장로님도 막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왔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반가워하는데 목사님이 딱 오니까 딱 앉아가지고 어 왔나 저리 가봐라 이러면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들어가다가 서운해가지고 예수님 저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올 때는 저렇게 막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반개하고 하시더니 저는 평생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목회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목숨 바쳐 일하고 이렇게 왔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고 왜 예수님 이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하고 가서 딱 이렇게 따졌더니 예수님께서 그랬다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일어나면 너 이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지 그럼 이 자리 차지하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그런 재밌는 영화가 있다 하더라고 목사들이 자리 차지하는데 정신을 팔아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건 분명히 맞지만 그 마음은 어제도 우리가 안 가려고 했는데 그 형님한테 전화가 왔나 봐 일부러 아니 뭐라고 자리 순서하고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따로 우리가 마치고 같이 또 밥 먹는 시간에 따로 우리 진짜 수고한 사람들 따로 밥 먹는다 그러니까 거기로 힐튼 호텔 그쪽으로 와라 진짜 어제 짜증이 났네 이거 하나 썰고 진짜 돈이 비싸더라고 야 그거 딱 그거 썰는 거 하고 야채하고 주더라고 빵 하나 주고 그래 놓고 돈은 진짜 야 내 말을 못해 미안해가지고 진짜 양평신내 해장국 이런 거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좋은데 저기 콩나물 해장국 이런 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좋은데 아 진짜 돈 아깝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표현이잖아요 마음 다 알고 안 가도 되지만 내가 거기 가서 구체적으로 힘들지만 가서 가 있을 때 마음이 아닌 사람도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마음이 아닌 사람도 그렇게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의 완성 모든 것의 그것은 표현이에요 표현 예배라는 형식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라는 구체적으로 무릎 꿇고 몇 분 몇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의 형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이 더 중요하고 마음이 다지만 마음이 다지만 그건 형식을 통하여 결국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만 있다고 하면 안 돼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표현도 그렇게까지 나오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참고 또 입술로 표현이 내가 덜 나오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 이걸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좀 힘들지만 여러 가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렇게 계속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봐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밀렸던 김기원 장론이 떡 하는 거 빵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번에 꽃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떡 하는 데까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만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에도 그거 하는 여러분들에게 뭐 퉁 치는 걸로 했지만은 퉁 치는 걸로 했지만은 진짜 한 번 한 번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도록 수건 하나씩 가지고 가도록 이야기를 한 건 정말 고마워서 그랬어요 제가 마음 속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사람이 꼭 해서 꼭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 뜯어보라 한 것도 이쁘게 이렇게 해놓은 수로 나눈 그게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꼭 내가 진심으로 나는 고맙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있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헛된 것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셔서 그 진심의 복을 그렇게 본다면 매일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오는 윤순옥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진심인 거죠 또 차량이나 이런 것을 오고 또 아니면 또 반주로 수고하고 그런 분들 이것은 모두가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되다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소중하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성금 이맑은 군사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오늘도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 어제 이 말군 군사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건강하게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더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한 더 건강하게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